꼭꼭꼭 따져보십시오. 겉보기에 갔다고 다같은 모기장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너무 쉽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있는 데서 화학살충제 뿌리고 모기향 피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3초년 되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또 접어서요. 요렇게 가방에 넣어서 야외 어디든 갖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공원 갈 때 강가 나갈 때 시원하게 펼치고 모기 걱정 없이 파리 걱정 없이 수박 드시고 낮잠 주무시고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 모기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도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일 밤 털집이 되는 우리 아이. 강나라 밤잠 설치는 아내. 더워도 문도 못 여는 납작. 이젠 모기 걱정 없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2011년형 오해피 모기장. 이젠 뿌리고 피우지 않아도 3초면 오케이입니다. 널찍한 크기에 높아진 천장. 침대를 푹 씌우고도 남는 크기. 아이방, 부방, 거실은 물론 모기가 많은 시골 원두막. 공원이나 강가에서도 어디서든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더욱 좋겠죠. 더욱 새롭고 더욱 좋아진 2011년형 오해피 모기장. 7, 8인용 초대형 사이즈와 3, 4인용 중형 사이즈. 어떤 것을 구매하시든 우아한 고급 유럽형 모기장을 무조건 공짜로. 더 있습니다. 닦기만 하면 모기가 후두둑 떨어지는 고급 전자모기체까지 너무로 하나 더 드리는 대가격 찬스. 지금 빨리 전하셔서 모기각장 확 잡으세요.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좋습니다. 엄청난 크기, 높은 천장. 갑갑하지 않고 머리가 닿지 않는 속 시원한 구조. 두 개를 꼬아 만든 촘촘한 육각 구조망에 활바 글라스 소재로 더 오래오래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접고 펴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여성들도 쉽게 접고 펼 수 있다니까요. 가방에 쏙 넣어서 언제 어디서나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빨리 전하셔서 직접 만나보세요. 이젠 모기 전쟁 싹 끝내십시오. 모기 강력 차단. 2012년형 오해피 모기장. 첫째, 버리고 피울 필요 없이 딱 3초만에 모기장 완성. 사람이 무려 6, 7명이 누워도 될 만큼 넓지간 크기. 접을 대로 딱 3초. 정말 편하겠죠? 둘째, 기존보다 무려 20cm 팍 높아진 천장으로 침대를 퍽 씌우고도 남고 성인 여성이 서 있어도 남는 높지간. 셋째, 두 가닥을 꼬아 만든 육각 구조망. 특히 하단이 더 길어져 작은 텀마저 버전히 봉쇄했습니다. 넷째, 버부방에서 밤새 뒹물 매자는 아이들 방.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강가에서 낮잠 잘 때 공원에 놀러가서 낚시터에서 모기 많은 시골 원두막에서도 거기에 어디서나. 다섯째, 한 짤 쓰는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볼링봉을 던져봐도 껏다 갚는 흩뜰한 육각랑. 탄성 좋은 과일과 글라스로 고식이 없고 지지력도 강력합니다. 아이들 있는데 뿌리고 피우고 하기가 조금 망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기장 하나만 펼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물가엔 파리, 모기, 베리벨 벌레들이 많잖아요. 강바람쇠로 나갈 때 우리 가족한테는 필수품이죠. 더욱 새롭고 더욱 좋아진 2011년형 오해피 모기장.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뿌릴 필요 없습니다.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펼치면 끝. 더욱 새롭고 더욱 좋아진 2011년형 오해피 모기장. 7,8인형 초대형 사이즈 4만 9,800원. 3,4인형 중형 사이즈는 만원 더 저렴한 3만 9,800원. 적당! 둘 중 어떤 것을 구매하시든 우아한 고급 유럽형 모기장을 무조건 공짜로 드리는 해외 파격 찬스. 더 있습니다. 닿기만 해도 모기가 후드도 떨어지는 고급 전략 모기체 하나. 세계를 다 드리는 놀라운 찬스. 늦기 전에 빨리빨리 지금 전화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